그래서 찾아간 종현의 엠 카운트다운 리허설 현장 혼자 오셨네요 네 혼자 왔네요 근데 아직도 어색해요 혼자 있는 거 외롭네요 생일인가요? 진짜 하얗고 벙벙한 귀여운 척하는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돼? 인터뷰도 민망하네 혼자니까 네 대자분은 버블 타이트이고요 작업송이에요 본 것 같다고 막 추근덕 된 잘할게요 걱정이네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샤이니하면서 습득한 것들인데 다 써먹네요 잠시 6시 조명의 솔로 데뷔 무대가 엠 카운트다운에서 공개됩니다 채널 구조 랄라 랄라